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주식구조대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금요일장 국내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지만 그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살펴보니까요.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또 극락하는 연출세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CPI 지표를 앞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JDI의 박영근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구조해 주실 우리 구조대 박영근 대표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고요.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이제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주말에만 오픈되는 QR코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조그마한 영어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영어링크를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꾹 눌러만 주시면요. 2022라는 비밀번호 누르시고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어떠한 혜택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까.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생방송 히든 종목,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블라인드 종목 3가지를 받아 가실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리는 검색기 종목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보따리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말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우리 국내 시장 다음 주는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질지 물론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나쁘지 않게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일전에 대표님께서 예측해 주셨던 이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로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예측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 한 주 상당히 녹록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요일 날 시장이 상상 마감이 됐지만 그 전에 전반적인 분위기들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12월 들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무려 1조억 원이 넘게 매출이 닿으면서 상대적인 투심이 위축이 됐고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는 2500선에서 2300포인트 때까지 하락하는 포지션들이 이번 한 주 만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려감 섞인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의 열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던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일주일 전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찾으면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목요일 날 무엇을 겪었습니까? 선물 옵션 동시마한 길을 겪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마한 길이 우리나라에 대한 소위 말하는 빅 이벤트가 될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은 녹록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예측을 미리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 초반보다 주 후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 초반에 눌렸을 때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 특별하게 악재성 이슈라고 보일 만한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수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외인들의 매도예요. 그리고 외인들의 매도가 왜 나오는지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금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지난주에도 다 분석해드렸어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FOMC를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그 전의 수급이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눌리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금리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쉽다면 그 과정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결국에는 내년에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시장 자체가 계속 떨어지진 않습니다. 떨어지는 시점이 있으면 분명히 올라가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 초입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다음 주에 화요일과 수요일 날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들 미리 12월달 시작하는 시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 이벤트가 있고 이 이슈들 전후로 분명히 변동성이 있을 거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조심하시라고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포지션을 기회라고 잡아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주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외인들의 수급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12월달에만 1조가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딱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끝나자마자 올라왔어요. 이 수급 이어지는지 여부 관건이겠지만 충분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힘들었지만 금요일 날 희망을 맛봤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다음 주 그리고 이달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듯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는 조금은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난달, 지난달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떨어지는 모습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씩 조금씩 그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다음 주에 있게 되는 미국의 마지막 2022년 FOMC 회의 현재로서는 0.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약 7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다음 이제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또다시 0.5포인트에 대한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다음 2023년을 준비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지금 당장 눈앞의 것을 생각하되 우리는 미래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매번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낚시와 똑같은 겁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 기다림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상대적으로 눌리고 있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는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올라가 주는 종목분들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 주는 종목분들이 내 포트에, 내 계좌에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정답은 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 정답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한 가지예요. 주식을 내가 수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멘탈적인 부분들. 이러한 점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향상시켜 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뭐 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설명해 드리고 소개시켜 드리고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잠시 뒤에 보겠지만 역시나 이번 주에도 좋은 종목군들 우리를 웃게 만드는 종목군들 어김없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 이번에 12월 되면서 새롭게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11월달 끝내고 12월달 벌써 3분의 1이 지났기 때문에 12월달 준비해야 됩니다. 올라간 종목군들 물론 있습니다. 많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지금도 지천에 널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방송에서 못다한 교육 꾸준히 저희가 다 계속해서 함께해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교육받는 방법 우리 이재영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께 시장에 관한 진단을 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다음 주에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봇의 기대감과 그래도 혹시나 하는 노여움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도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만 그리고 12월에만 정말 도둑한 수익률을 함께 해드렸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신다면 이러한 상승률들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상승률들로 우리 한번 이 수익을 이뤄냈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화면으로 보이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FNS가 34.57포인트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12월 달 상승률이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22% 수익률 함께 해드렸고요. 이놀로스와 또 프렉스트 같은 16% 넘는 수익률들도 있었습니다. 넥스트칩도 18.30%인데 12월 달에만 저희가 드렸던 그런 수익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장도 바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치안불, 포바이포, 사페론과 같이 저희가 방송 중에서 이렇게 힌트를 드렸었던 종목군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온칩스와 RP바이오 그리고 T3까지도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12월 달에는 큰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항상 검색기를 통해서도 수익률을 많이 주시는데 검색기 종목들의 수익률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레몬레인을 필두로 사실은 최근에 컨텐츠 관련주, 엔터 관련주들이 강세인데요. 그와 관련한 관련주들에 관해서도 이러한 수익률들을 창출을 해드렸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울인베스트먼트 대신 정보통신과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도요. 저희가 검색기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정말 노란톡방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신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들어와 주시는 분들에게는 대표님이 오늘 주시는 블라인드 종목 3가지와 또 장중에 주시는 검색기 급등 포착 종목들까지도 종목 보따리 가득가득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요. 참여코드 2022라고 누르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다 할 상승률을 나타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찾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표님 최근에는 검색기 종목군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행간에는 대표님보다 낫다 이런 소문들도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꾸준히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멀리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내 성향에 맞춰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 또 노란톡방 계신 분들이 정말로 수익을 창출했는지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 통해서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1월 달에 누적 상승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12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기존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야금야금 올라와주는 과정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공략해드리고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이 상승률을 가지고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 말 그대로 이제 12월 달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지난달처럼 30%, 50%, 70%, 100% 만들어지는 종목군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도 말 그대로 30%, 50%, 70%, 100% 우리가 함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이 종목군들 다 어디에서? 방송에서. 그리고 이 교육받으러 오신 공간에서 다 언급드렸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 아직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상승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위 말하는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뭐 해드리고 있습니까? 방송 통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 방송에서 못다한 부분들을 다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 중에서 일단은 10%가 넘어간 종목군들만 저희가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만 합쳐봤더니 약 270%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저희랑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상승 종목군들 다 저희랑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또 뭐를 도입했다고 했죠? 검색기를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희가 검색시 다 만들어놨고 그냥 오셔서 뭐 하시면 돼요? 검색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갔었을 때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상한가를 가는 과정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포착이 되었을 때 저희에게 교육받으신 대로만 따라하시면 이 상승 흐름을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여러분들의 포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저희가 다 만들어드렸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저희보다 검색기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어차피 저희가 만든 거고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활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함께 교육받으신 분들은 교육받으신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좀 빠른 종목군들을 선호한다. 그러면 이거대로 교육받으신 대로 나는 조금 길게 가는 종목군들을 선호한다. 그러면 저희의 히든 종목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물론 이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군들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함께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딱 지난 언제예요? 금요일 날입니다. 물론 금요일 날 시장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저희는 떨어질 때 선침에 공략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교육을 받으신 분들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보세요. 샤페론도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비스토스, 이누룰스, 루프렉스, 슈마시스, 저스템, FSN 다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받으신 분들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알피바이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샤페론도 있습니다. 자, 슈마시스도 있습니다. 자, 샤페론 어제 매수해서 하루 만에 수익을 챙겨가셨다고 했죠. 전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하는 거라고 했죠? 공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공략 방법, 교육을 받으신 대로만 따라오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온다는 것들을 경험을 하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자, 레몽레인 수익 났습니다. 레몽레인 수익 났습니다. 자, 하루 만에 5%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다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날의 후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그 전거래일 날, 즉 목요일 날, 수요일 날에도 당연히 시장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번 얘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가가 올라가주는 종목이 있고 그 올라가는 종목이 네 종목이었으면 한다라는 분들 오셔서 교육 받으시면 이렇게 또 만들어드립니다. 자, 12월 8일 날도 자, 카나리아 바이오 수익 챙겨드렸죠. 카나리아 바이오 수익 챙겨드렸죠. 노터스 수익 챙겨드렸죠.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 수익 챙겨드렸죠. FSN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한 종목으로 집중 투자,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종목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다양한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종목군들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교육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이시죠? 다섯 번 들어가서 다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대요.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한 번 수익난 종목은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얼마든지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사갈주라고 칭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수익을 창출해 내신다고요. 이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실질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스스로 하시지 못하신다면 오셔서 저희랑 같이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익나는 종목군들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온칩스도 있지요. 저스템도 있지요. 모아데이터 있지요. 레이저셀 있지요. 이노루스 있지요. T3 있지요. 이노루스 있지요. 모아데이터 있지요. 한 종목이 아니라고요. 다양하고 골고루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공략하시면 돼요. 근데 스스로 공략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지 못한다면 오셔서 교육받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남들보다 수익을 더 빨리 더 많이 낼 수 있을지 매번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뭐 합니까? 준비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항상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주는 종목이 있다고요. 다만 12월달을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11월달 종목군들은 우리가 뒤로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또 포트 구성해서 뭐 하면 돼요? 계좌.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좌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매번 얘기를 드리죠.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불안한 과정.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드리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분들은 이렇게 차곡차곡 따박따박 뭐 한다고 했어요. 수익 쌓아간다고요. 12월달 기준으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1주 뒤에, 2주 뒤에 보시라는 거예요. 이 상승률. 이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이 몇 퍼센트나 더 올라가는지. 그 말은 더 올라가기 이전에 여러분들도 함께 교육 받으시고 공략해서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이 후기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하시지 못하신다면 오셔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내용들이 뭐예요. 떨어지는 종목군들 지금 많이 포착됩니다. 그러니까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떨어지기 이전에 변동성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보세요. 이러한 얘기 늘 똑같아요. 단순하게 저희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떨어지는 종목군들만 공략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과대 낙폭주 그리고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섹터 2차전지 제약바이오 게임 엔터미디어 메타버스 NFT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까지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아직 올라가지 않은 시점에서 공략하는 것뿐이에요. 많은 종목이 있고 다양한 섹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압축시키고 조금 더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섹터와 포인트를 찾아서 교육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 전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교육을 받으러 오고 싶어도 못 오십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한 후기가 다 증명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많아요.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고 다양하게 교육시켜 드렸던 결과물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다 저희가 어디에서 방송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시든 종목으로 이렇게 올려 드린 거예요. 없는 종목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육에 드렸고 저희가 방송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 둘로만 저희는 뭐예요? 포트를 구성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검색기까지 검색기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희의 포트만 한번 우선 1차적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흐름 이러한 수익 흐름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떨어졌었을 때 저희가 분명히 어디를 통해서 방송 통해서 다 공략해 드렸고 눌릴 때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 지금이 시작이라는 거 30%, 50%, 100% 또 이달 중순이 넘고 후기가 되었을 때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자고요. 나도 30% 먹을 수 있고 50%, 100% 먹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증명해 드릴게요. 왜? 10월달, 11월달에도 계속해서 증명해 드렸죠. 12월달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많은 종목 중에서 100% 올라간 종목 없을까요? 다만 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실 수가 없다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랑 함께 하셔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다 얘기를 드렸고 눌렸을 때 또 보셔야 된다는 얘기 계속 드려요. 그리고 올라가니까는 아까도 보셨죠? 저스템 수익 났습니다. 수익 났습니다. 수익 났습니다. 왜 수익이 나겠어요? 올라갔을 때 공략해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밑에서부터 미리 선침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교육해 드렸던 게 뭐예요? 자, 눌렸고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 돌파만 보세요. 돌파면 적어도 최소한 10% 이상 갑니다. 이 종목도 박스권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돌파만 보세요.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 박스권이에요. 여기 또 돌파하면 여기까지 가고 저기까지 가겠죠. 그 초입이라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슈마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 떨어졌으니까 보셔야 된다. 떨어지기 전에 슈마시스 저희가 이미 무엇을 통해서 방송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0월달 당시의 슈마시스가 우리 100%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떨어졌으니까 다시 공략할게요. 똑같이 교육해 드렸어요. 아까도 얘기해 드렸죠. 사골주들. 카나리아 바이오 5번 스윙 나셨다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떨어졌었을 때만 제대로 공략하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뿐만이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충분히 스윙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방송 통해서 저희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못다니 교육받으러 오셔서 다 함께 하시라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쉽게 미국 증시 빠졌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떨어진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매도하실 겁니까? 아니라고요.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안 해야 될 종목이 있어요.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하신다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한 결과물 정의가 반드시 만들어질 거예요. 그로 인한 여러분들의 실력 키워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려고 방송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죠?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교육받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는 첫 번째 히든종복 힌트 알아보러 우리 이재영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대표님께서 시장에 관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번 주 수익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fsn을 필두로 이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섹터군들이 급등이 나와줬는데 그 다양한 섹터군들을 콕콕 집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검색기 종목 이전에 대표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집어주시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수익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같은 종목으로 여러 번 수익을 창출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전략이고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구간 눌렸던 구간에서 잘 매수한다면 여러 번의 수익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지고 오신 세 가지의 히든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라고 비밀번호 참여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의 히든종목 세 가지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드디어 저희가 첫 번째 히든종목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사실은 저희가 노란톡방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여러 번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맞추시기 쉬울 것 같은데 딱 5글자의 종목이거든요. 대표님 저희가 이 종목 굉장히 많이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제공약에 들어올 자리가 온 건가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우리 증시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주식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조금 딜레이가 될 뿐이지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대표님께 우리 증시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고 생각하냐라고 여쭤봤죠. 이 미래 미래라는 단어 주목을 해주시고요. 자, 다섯 글자의 2차 전지 관련주의인데 사실은 저희가 공약에 들어갔었고 정말 큰 수익률을 창출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제공약의 자리가 왔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노란톡방 들어와시는 분들도요. 이 종목 한번 얻어가 보신다면 시장에서 수익률들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힌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자, 일단은 차트 통해가지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일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사실 처음 공약해드린 종목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가 어디에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실 이때였습니다. 이때 9월 초입니다. 만원대였죠. 그리고 2만 5천원까지 150%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당시에 저희가 공약을 했었을 때 눌렸고 반등을 했고 눌렸습니다. 그리고 반등했고 눌렸을 때도 얘기를 드렸었고 11월 달에 상승률이 좋았죠. 11월 달에 70%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12월 달에 지금 얘기를 드렸던 상승종목들 얘기드리기 이전에 11월 달 상승종목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지난주 방송 보셨던 분들 이 종목 뭔지 기억나셨을 거예요. 안타깝게 최근에 2만 5천원에서 지금 1만 7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날 지금 이 섹터가 보유하고 있는 2차전지 수급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 관련된 대장주격이라고 보여지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케미칸 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최근에 기타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12월달에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이 되면서 상대적인 수급이 있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 섹터라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히든 종목을 3개를 갖고 왔는데 그중에 2개가 사실 2차전지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게 뭡니까? 대형이라는 얘기 드리고 있죠. 대형 구간 잡아가면 돼요. 과거의 저항 구간이 있었고 이 과거의 저항 구간을 어때요?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는 순간 날아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다시 17,000원에서 25,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어요. 물론 떨어진다? 손절가 짧게 잡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대응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드렸던 2차전지 섹터고 여전히 저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2차전지가 1번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다섯 글자짜리입니다. 다섯 글자짜리 2차전지에 편입되어 있는 이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목명 여기서 공개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만 함께 저희가 이 종목명 가지고 또 다음 주 준비할 겁니다. 저희가 보여드렸던 상승률 수익률 후기 이제는 이 종목도 함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빨리 교육받으러 오셔서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알아보러 우리 이정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통시지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머님 우리 놈의 chan ação 네, 참여 방법 보고 오셨고요. 800명대에서 시작했던 우리 노란톡박 어느덧 900명 가까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은 900명이 돌파가 되면 대표님께서 추가로 한 가지의 종목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있는 종목은 사실 아직 맞추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방금 노란톡박은 좀 봤는데 맞추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첫 번째 있는 종목은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금방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점 공략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수익일들도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께 그럼 토스를 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지 또 검색기 종목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스윙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저희가 다 얘기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종목분들이 얼만큼 올라갔는지 방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도 함께 공략해 드렸던 종목분들이 역시나 어김없이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큰 상승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그 맥점을 잡아드리고 있죠. 5일 날 공개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5일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날입니다. 이 날. 잘 움직이던 종목이 급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한다고 했죠? 매도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저희 반대라고 얘기 드렸죠. 왜 매도합니까? 매수해야죠. 그 이유가 타당한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 여기에서 공략했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어김없이 악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에 상관없이.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초에 공략해 드렸던 시점에서 함께 교육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큰 상승 아니지만 10%대 상승 흐름 함께 맛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RP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언제 드렸습니까? 이번 주에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역시나 떨어졌으니까 보셔야 된다고 드린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왜 제가 제약바이오 얘기 드리겠습니까? 제약바이오가 좋은 건 결국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올라갔었을 때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수익 날 확률보다 손실 날 확률이 높지만 떨어졌을 때 저점 공략만 제대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여러분들도 창출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분들만 저희는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RP바이오도 저희가 며칠 전에 드린 거예요. 며칠 전에. 그리고 결과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없이 올라가겠습니까? 그것도 작은 프로테이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래열만의 10% 넘게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원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저희가 교육해드릴 때 오셔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이게 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교육 후기라고요. 여기에도 딱 나오잖아요. 수익이 이렇게 간다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저희가 다 교육시켜드려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결과물 만들어 드렸죠. 근데 여기서 저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확률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검색기까지 저희는 도입을 했어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종목군들이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포착이 됐는지 저희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에 역시나 드래곤플라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올라가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가기 이전에 포착이 되었을 때 공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종목군들은 이미 오전장에 다 포착이 돼요. 그래서 9시에 시작하자마자 포착했던 2% 때 상승으로 드래곤플라이가 포착됐는데 그 종목이 하루 만에 28%가 갔어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교육 다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색하시게끔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히든 종목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드렸던 과정은 사실 단기적으로도 물론 올라갈 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눌렸을 때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략을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해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의 극대화를 노력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검색기는 뭐예요? 그날 바로 바로 그날 공략에서 바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종목군들로 뭐하는 거예요? 계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포트를 구성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라는 겁니다. 2% 때 포착이 됐는데 28%가 갔어요. 하루에만 26% 올라가는 거 교육 받으신 분들은 뭐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역시나 이번 주에 마찬가지로 공구음원이라는 종목 아주 좋았죠. 물론 공구음원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셨던 드래곤플라이가 포착이 되었었던 당시에 공구음원도 같이 포착됐어요. 좀 전에 보셨던 이 공구음원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이전에 포착되었고 그 전에 사실 여기에 드래곤플라이와 가려놓은 이 자리에 있는 종목이 공구음원이었다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올라가는 시점에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초입 10%, 20% 때도 물론 검색이 돼요. 근데 이미 올라갔는데 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뭐를 통해서 검색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시켜 드리잖아요. 2%대 포착, 27% 상승. 그리고 이날 상한가.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셔야 된다고요. 저희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는 여유로움을 찾으시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공략하신다면 이것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포착해서 교육받으신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 보시라고요. 자,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의 뭐이기도 했습니까? 히든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어디에도, 검색기에도 포착됐어요. 그리고 20% 올라갔습니다. 15% 당일 만에 상승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죠.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도 여기에 포착이 되는, 검색식에 포착이 되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럼 어김없이 그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급등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주중방송에서 다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이에요. 단지 주말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지만 저희가 또 주중방송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주중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뭐 RP바이오라든지 레몬 레인이라든지 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하시겠어요?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힘든지를 생각하고 그러면 대형책을 마련을 해야죠. 그 대형책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다면 오셔서 교육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십시오. 왜 향상이 되겠습니까? 수익이 나니까. 나게끔 만들어드리고 도와드리니까.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위메이드도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어때요? 요즘에 말 엄청나게 많죠. 특히나 최근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위메이드 상장 폐지설. 위메이드는 아니죠. 위믹스. 위믹스 상장 폐지하겠다. 결국에는 법원에서 위메이드에 손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누가? 위메이드가 지난 8일 날 다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메이드도 분명히 교육해드렸어요. 악재성 이슈로 인해서 떨어졌던 부분들이 포착이 되었을 때마다 추가 하락 없으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그날 저점권 이탈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략 자리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고교육 시켜드려서 수익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또 떨어졌어요. 똑같이 행동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그대로 위메이드 맥스 공략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에 어디에 포착이 됐어요. 포착되고 1%대의 종목이 몇 퍼센트까지? 15%까지 올라갔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검색하는 이 검색 종목에 중요한 건 시가 그리고 저가 두 개만 고민하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오전에 위주로 보시니까 오전에 볼 때 시가하고 저가만 반드시 보십시오. 떨어지면 뭐하면 돼요? 손절. 아니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 함께 보시죠. 그러면서 교육받으신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서 쓰시라고요. 나는 히든 종목으로 좀 편안한 매매를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들 다 교육시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로 제가 만들어 드린다고요. 2022년 힘들었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은 2023년 우리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충분히 12월 달에 지금부터 산타랠리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산타랠리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빨리 오셔서 교육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받으러 오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추가적인 히든 종목 힌트 알아보러 다시 우리 이정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검색기 종목에 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AI 매매, 힌트 매매라든지 이렇게 또 인간이 아닌 매매 기법들이 굉장히 또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다, 나는 검색기 포착을 통해서 조금 단계적인 매매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납지 않았네요.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대셔서요. 2022라고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900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은 모자랍니다. 900분이 가득 차면 저희가 오늘 추가로 한 가지의 종목을 더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제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종목 역시도 저희가 2차전지 관련주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물론 대표님께서는 차트적인 분석을 보셨겠지만 펀더먼텔적으로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정말 매출 단원 1등이다 할 정도로 탄탄한 재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 수는 딱 6글자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강력한 힌트를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대표님. 네. 하이. 네. 네. 대표님 하이. 대답 없으세요? 바이라고 해주셔야죠. 바이.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깔끔하게 힌트를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저희의 이 간단한 영어 속에서 엄청나게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추가 힌트 한번 받아볼게요. 대표님.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역시나 차트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저희가 첫 번째 히든 종목처럼 두 번째 공약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일주일 전에 저희가 똑같이 저희의 11월 상승 종목 중에 탑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11월 달에 1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종목을 이때 공약해드렸어요. 이때. 만 원짜리에서. 그리고 3만 원까지 갔습니다. 공약했던 기점으로 200%가 올라갔고요. 11월 달에만 100%가 올라간 종목입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 최근에 3만 천 원에서 얼마까지? 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보십시오. 2만 원에서 3만 원 가면 몇 퍼센트예요? 50%예요. 여러분들 계좌의 50%가 꽂힐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공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공약하셔야죠. 그 공약 자리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게 2차 전지가 좀 전에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어요. 화대 낙폭이 빠졌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 없을까요?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또 바라보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수급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리죠. 저희가 항상 강조해서 교육해 드리는 눌림구간. 있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매수 시점이 되지만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나는 뭘 하면 돼요? 손절하면 돼요. 그래서 손절은 짧게 갑니다. 하지만 수익은 길게 갈 수 있는 이 차트상의 모습. 그리고 얘기를 드렸던 섹터가 함께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점에 아니면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야 되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이고요. 역시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몇 글자짜리? 여섯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도 잘 맞춰주신 분들 많이 계세요. 다섯 글자짜리 종목 2차 전지. 마찬가지로 과대 낙폭 보였고 두 번째도 역시나 2차 전지. 그리고 여섯 글자짜리 히든 종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종목명 여기서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방송 끝나면 저희가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에게만 공개할 겁니다. 왜? 공개를 하는 이유는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만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방송 끝나기 이전에 참여하시고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다음 주 또 저희가 기분 좋게 웃게 만드는 시점 같이 교육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노란톡방 지켜보고 있었는데 딱 5분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딱 2분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5분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세 번째 히든 종목을 바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빨리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에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어로 된 글자인데 한글로 써져 있는 그런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대표님께 바로 한번 차트적인 자리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 차트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2만 4천 원에서 9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단순하게 따져봅시다. 9천 원, 1만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간다. 140%입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50%였는데 얘는 무려 140%래요. 공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 최근에 1만 4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즉 단기적으로도 30%, 4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어디까지? 1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1만 원대이기 때문에 공약을 할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공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공약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약자리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면 돼요? 공약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이 뭐가 되는 거고? 매수 시점이 되는 거고? 여기 이탈하면 뭐 하면 돼요? 손절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여기 여기까지 올라간다. 20%, 40%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간다. 100%, 140%예요. 여러분들 욕심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욕심 내셔야죠. 그래야 아까 같은 수익률 만들어드렸던 후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들도 우리 12월달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오늘 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 최근에 단기적인 과대 낙폭이 형성됐고요. 지지선 보여주고 반등만 나오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당장, 나, 내일 수익 나는 종목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그걸로 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원해요. 그럼 저희의 히든 종목 함께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세 가지의 히든 종목 모두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2차전지와 엮여져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과대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을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매매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큰 수익 창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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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